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지난주에 남편과 오붓하게 고국 맛집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한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고 한손으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엄청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 맛있다. 된장국이 정말 맛있더라구요. 반찬이 너무 많아서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된장국! 어... 뼈도 다 빼주시네. 아니 뼈도 있어. 완전 편이었죠... Ihrer senior 간이hertz Alguns 네 트를 준비했다.. 김еля 편의템을 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오빙이는 거 화면 흔들리잖아 그리고 화면이 흔들리더라도 어떡해? 나는 이거 짰고 내가 방문하는 거 다 못해 남편은 고기를 굽고 저는 반찬 먹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나 엄마가 해준 그런 결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맛이 좀 덜한 거 같았어요 요리를 못하면 제가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요 너무 맛있어 콩나무 무침을 보니까 지난번에 실방에서 콩나무 무침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지 뭐예요 이거 오징어 볶음 아니야? 오징어 남편이 분명히 오징어 무침이라고 했죠 비빔면 보충하게 줄 거예요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이 새콤해 오징어 볶음 today 새콤해 뭐 standing they enjoy 아 고치노 在 saying they like them 가림이랑 이렇게 말끼를 잘 고다 Bier Bye 사실 맛있게 먹는 중 사실 맛있게 먹는atchet가 좀aven event Quiet leek 이렇게 고기까지 주는데 8,000원이라며 고기까지 주는데 8,000원이라며 맛있어 고기까지 주는데 8,000원이라며 고기까지 주는데 8,000원이라며 엑스트라 엑스트라 전용게장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딱 있는 거예요 양념게장까지 맛있더라구요 고기가 점점 익어가고 침이 너무 보이더라구요 고기가 점점 익어가고 침이 너무 보이더라구요 고기가 점점 익어가고 침이 너무 보이더라구요 저희 남편은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고기를 구울때마다 판노래를 불러요 고등어 고기를 먹으니까 애들 생각이 나더라구요 남편이 거래처가 고용이 있는데 가끔씩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죠 응? 왜? 응?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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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싸먹으라고 응 응 갈치속젓 응 갈치속젓은 저희 친정아빠가 좋아하시는데요 다음에 모시고 가야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반찬을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찍었답니다 마음은 와구와구 먹고 싶었죠 밥 두공기 각인데 남편만 두공기를 먹었네요 제일 좋았던건 엄청 빨리 나온다는거죠 고기 자체에도 간이 배어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연장국은 진짜 최고파까지 말아먹었어요 에퍻 으 знаете 네 problemas 겠는 응 아까